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 카보 대표 정영조 가오는 10일과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하는 세계 3대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악토버 페스트를 후원한다. 이틀간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4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독일 특유의 라이브 음악과 최고의 맥주, 뷔페식 전통 요리를 선보인다. 또한 위넨의 맥주즙을 재현한 실내 장식으로 독일의 펍, 펍, 대중주점을 그대로 옮겨온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사회를 맞는 그랜드 힐튼 옥토버 페스트는 독일 문화를 대변하는 맥주를 매개로 다양한 독일 문화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어 매년 참가자들이 주를 잇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800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인기 스포츠인 F1 국내에서 첫 개최되는 것을 기념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부스를 행사장에 설치하고 F1 머신을 전시하는 등으로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카보는 이날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의 10월 전라난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하는 카보의 관계자는 오는 10월 22에서 24일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스포츠 영웅 메아엘 슈마어와 세바스찬 베테, 니콜 로즈버그 등이 참석하는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독일 및 유럽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다국적 체험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알려 대회 흥행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감사합니다.